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 영화 뭐였더라. 제임스 본 나오는 영화 그런거 같애. 자 근데 나는 47로 부르더군요. 본 얼틴이었나? 그 영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. 아 공공치 말고. 뭐야. 실제야? 딱 보니까 얘 밥먹는데 머리 뚫린다 이제. 아니면 저기 독있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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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! 심장마비! 와! 요리사였어. 거의. 아직 안죽었죠? 개 고요해. 와... 게임상도 너무 작네. 줄 이런걸로 했나보다. 실제로 저렇게 쏘면은... 살에 맞습니다. 튕겨서. 와! 뭐야! 다음... 야... 대박이네. 그 벽을 뚫어버렸네. 워렉스는... 워렉선네? 워렉선네... 상상이 간 ICA는 아닐까? CI 얘기한 거겠지? 내가 그 세상에 살고 있지 역시 N이든 게임이든 대머리는 강해